요한계시록 제목이 14만4천명과 새에루살렘 이렇게 제가 잡은 거예요. 이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좀 부분 부분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성서는 공동본역 신약성서를 가지고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여튼 아담의 원제로 아담의 원제로 이스라엘분들 생각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이 원제가 중간에 모세가 와서 율법을 줬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사람 중에 제일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사람 중에 하느님하고 제일 통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이 인자라는 존재는요.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앞제비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느님이 직접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인간들한테 인자를 통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느낌 아시겠죠? 이 인자가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모셔야 할 상자는 인자예요. 하느님은 직접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인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한테 역사를 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자는 인간이라면 인간의 산의 제일 꼭대기예요. 그래서 하늘하고 바로 소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하늘한테 고해서 성량시켜주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인간한테 가르쳐주는 예언자 역할도 하고 또 하늘을 태신해서 인간을 다스리는 왕 역할도 하고 이 세 역할을 하는 게 인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분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나 각종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보면 이 메시아의 두 종류가 있어요. 즉 제사장으로서 메시아가 있고요. 왕으로서 메시아가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그럼 제사장 역할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를 하늘한테 고해서 성량시켜주는 거죠. 죄를 풀어주는 거고 왕은요. 인간을 다스린 역할이죠. 이 두 메시아의 역할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요. 좀 처참합니다. 자기를 사실 희생제물로 바쳐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자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는 메시아가 있고요. 왕으로서 메시아. 즉 앞으로 이제 다이드 왕을 계승해서 다이드 왕을 계승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을 다스릴 메시아. 아시겠죠? 그럼 이 왕으로서 메시아가 있고 이분은 이 존재는 이 존재가 이제 인자가 올 때 구름 타고 오고 천사들 동행해서 천사들이 이제 사방에서 이 왕국에 살 이런 존재들. 구원받은 존재들. 구원받은 존재들을 천사들이 모집해서 이 왕국에 살게 하고 인자가 직접 내려와서 다이드 왕을 이어서 다이드 왕에서 후손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다이드 왕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나서 천년왕국을 다스려 줄 거다. 이제 진짜 이스라엘 세상 온다 하는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이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본 이런 신의 세계예요. 신이 직접 다스려주는 그런 세계. 인자를 통해서. 항상 신이 다스리는 세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요? 인자를 통해서요. 신은 신이 직접 다스리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 이게 그냥 지어낸 말들이면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모든 종교 철학의 기본이에요. 신이 직접 인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좀 고등 철학에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립니다. 인간은 인간이 다스리는 거예요. 다만 누가 그 신을 제일 잘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볼 때 신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다스린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 중에 제일 신성에 가까운 이가 인간을 다스린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원경에 보시면 석가모니불의 깨달음 이야기인데 갑자기 중간에 주인공이 비로자나불로 바뀌어요. 석가모니불의 신성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비로자나불은 설법하지 않아요. 다 다른 보살들이 비로자나불의 그 권능을 받아서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들한테 설법을 해요. 재밌죠. 그런데 그게 비로자나불의 뜻이에요. 이런 게 묘하게 만납니다. 종교의 가장 근본이에요. 인자라는 존재를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람의 아들?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사람 중에 신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은 이 인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인자가 없을 때는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표하고 또 훌륭한 왕이 없을 때는 그나마 쓸만한 사람들을 또 왕으로 세워서 통치시키고 그렇죠. 또 이 제사장이 마땅치 않더라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인간의 죄를 성량하게 해줘요. 그런데 신이 인도하는데 제대로 된 존재가 나타나면 이 세계가 퍼펙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야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온 중생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줄 끝내주는 제사장이죠. 안 그러면 제사장은 매일 제물을 바쳐야 돼요. 죄는 또 짓고 또 바치고 계속 잊으시죠. 자기 죄도 빌어야 되고 백성들의 죄도 빌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끝내려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 없는 존재야 돼요. 원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존재가 태어나야 돼요. 흠이 없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데 타인의 죄로 고생을 당하는 고통을 받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메시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메시야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기독교식으로 이스라엘인들은 여기까지는 공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다려요. 지금도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메시야 중에 아론 제사장이니까 모세 형이에요. 아론의 메시야라고 그러고 이걸 다이세 메시야라고 합니다. 두 메시야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가 대화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이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야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주로.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 중에 기독교가 이해가 되는 분들은 이 메시야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제림은 안 했으니까 예수님을 다 믿지 못하더라도 이 메시야는 예수랑 똑같은데? 하는 이게 있어요. 유대인하고 기독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이 공통의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식으로 볼 때 이때가 예수님 초림 때죠. 이때는요? 제림 때죠. 예수님이 계속 마태복음 보면 내가 구름 타고 와서 구름 타고 와서 천사들 데리고 천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게 있어요. 추수꾼이라고. 수확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 천사들이 대거 내려와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 하느님의 자녀들은 다 모아서 이 왕국에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들이 원래 믿고 있는 거죠. 이 세계에 들어가면 영생한다. 예수님이 따로 지어내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스라엘들이 이미 믿고 있어요. 이때는 영생한다. 이때는 죽은 자도 부활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요. 구약 중에 다니엘이 이걸 다 봐요.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걸 봐요. 예언을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그날이 오면 다들 이제 죽고 고생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얻고 그 얘기를 쭉 하고는 다니엘한테 어떤 천사 같은 존재들이 너도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쉬면서 기다려라. 나중에 그때를 기하라. 부활의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전 구약 시대 사람들 예수님이 당장 안 오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흙에 들어가서 쉬면서 기다려라. 그날이 오면 너가 상속을 받을 것이다. 다 이게 상속이란 말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 언약이거든요. 이 아담 이 최초의 언약이 모세 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이죠. 이게 신약이면 이 모세가 언약 받을 때 율법 지키면 하느님이 천국 데려가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언약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언약이 문제가 있어서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죄가 뭔지만 알지 죄를 극복할 힘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는 문제를 메시아가 오셔서 다들 와담의 원제로 인해서 보세요. 원제 때문에 죄가 뭔지는 아는데 죄를 극복할 성령을 못 받았으니 죄를 극복할 힘은 없는데 메시아가 뭘 해주느냐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이 원제를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성령을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런 성령을 믿으신다면 대속을 믿으신다면 원제를 탕감받고 성령을 받아서 자 이게 하나입니다. 원제를 탕감받는다는 얘기랑 성령을 받는다는 건 동전의 앞뒤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번뇌을 막으면 지혜가 생기죠. 구름을 없애면 태양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 영생이 엄청난 경지가 아닙니다. 이 영생이 엄청난 경지가 아니고 영생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때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상인데 우리 죽이지 않겠지 하는 살아서 영원히 그 하느님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지 하는 개념인데 이제 이 영생이 사실은 도마보금만 봐도 예수님의 다른 보금만 봐도 영적인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까지 가요. 그럼 실제로는 복잡한 문제인데 영적인 몸도 싸준 거라고 믿는 거죠. 하느님이 싸줄 거다. 나는 영혼만 단련하면 하느님이 육을 싸줘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줄 거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이거는 인자를 통해서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거다. 이 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걸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보금에 보면 나를 잡아 죽여야 된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나를 대성물로 바치기에 나눠왔다. 이 그림 속에서 자기를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세요. 내가 이스라엘인들을 위해서 일단 이 성량을 도와줄 메시야로 왔다. 이번 판에는 다음에 내가 다시 올 때는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그 책임을 맡고 오겠지만 이번에는 뭘 해주려고 왔어요? 원죄 탕감해 주려고 왔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같이 죄를 받았다는 게 좀 황당하죠. 실제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가셔야 이스라엘들한테 업이 풀려요. 이스라엘의 카르마가 풀려요. 왜? 다 원죄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런 실제로 예언서대로 이 성량을 해줘야 유대인들이 이제 나도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야가 다녀가면 이후는 인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도 믿음만 가지고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걸 해주는 게 이제 대속이에요. 카르마를 풀어주는 집단적 카르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이후 진짜로 하나님 자녀로 살려면요. 지금 이 성령 받아가지고 원죄를 성령을 받았다는 게 원죄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기만 해서는요. 성령을 받으면 칭의 단계라고 해요. 의로워지긴 하는데 성령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압니다. 한 번만 체험해도 돼요. 그런데 이후 성화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뜻대로 살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기본 도식입니다. 사도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기본 도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칭의는 도와줬어요. 칭의의 길을 열어준 게 의롭다는 건 무죄선언입니다. 아담 때부터 우리는 유죄선언을 받았어요. 무죄선언을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런 성량의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역할을 충실히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나도 그럼 같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보자.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가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으니까 이때 성령이 강림하죠. 성령이 강림해야 됩니다. 성령을 못 만나면 무죄선언이 안 나요. 성령을 만나야 여러분이 아 나는 원래 죄가 없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 나는 죄 없다. 나의 본 모습은 죄인이 아니라 창세기에 또 나오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존재다라는 걸 알게 돼. 하나님의 형상을 본 또 만드 나도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내 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제가 늘 그리는 영혼 도식으로 말하면 이 영이 사실은 성령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성령이 강림해서 내 안에서 살아나면 원래 이 영은 죽은 영이었죠. 아담 이후에. 그런데 이제 산영으로 변해요. 성령이 작동을 해주면 산영이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 혼이나 육이나 하는 차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 내가 본래 하나님이고 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녀구나 하는 이 자각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우기니까 그 유대인들이 돌로 쳐죽이려고 하니까 니네들이 보는 구약에도 인간들을 하나님들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구절을 얘기해요. 있거든요. 그 구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이 적극적이에요. 너희는 하나님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나를 왜 뭐라고 하느냐 할 정도로 이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이게 칭의예요. 그러면서 성화가 돼서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만 알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화에 노력을 해서 영화에 이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칭의만 하면 하나님이 이 코스를 다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해주실 거다라고 믿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만 이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칭의를 받아도 다시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저 알아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제 목사님들이 싫어하시죠. 타락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하게 두겠는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는 잘 참고 사신 거죠. 인류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인간이 협조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인간이 협조적으로 나와야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만 해주면 되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협조만 해주면 되는데 협조를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믿으시면 이 인류의 타락상이 구해지지가 않죠. 되게 기본인데 욕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 하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는 것도 신성모독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는 분 봤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인자가 나서야 되죠.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어차피 구원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인자를 통해 다스리지 결국 사람이 협조해야 돼요.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만 가지면 되지 않는데 믿음도 엄청난 협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최고의 협조예요. 믿어주는 게 협조예요. 결국 인간이 협조하니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칭위 하나님 자녀다는 선언을 들으려면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협조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안 믿고 있는데 돼야죠. 진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안 믿고 있는 듯 돼야죠. 안 그래요. 믿어줘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시다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아요. 생으로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협조는 해야 돼요. 여러분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려면 이 블라인드를 쳐야 돼요. 이건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햇빛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는 게 커튼은 쳐줘야 돼요. 그래야 빛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도 커튼 쳐놓고 있으면 빛이 못 들어옵니다. 이건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안 하면서 빛이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다 해주시는 분인데 왜 안 들어오실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분인데 로또도 당첨되게 해주실 텐데 그런데 로또를 안 사고 있어요. 당첨을 시켜줄 수가 없죠. 인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하자는 것뿐이에요. 이 그림 들어오세요. 예수님 제림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욕심이죠. 사실 욕심인데 예수님이 보면 이런 방편으로 이런 그림을 잘 쓰세요. 이스라엘들의 저 믿음을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나 믿으면 성령 받는다. 나 믿으면 예수님이 쓰신 방편입니다. 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나 믿으면 그 말 나오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성경에 유명 구절들이 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는요. 답이 안 나와요. 율법을 지켜봤자 성령이 각성이 안 돼요. 죄인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자녀라는 그 기쁨 속에서 확신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 율법 지키는 그 마음을 심보를 고치자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에서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막 지르세요. 영생을 주러 왔다. 천국을 내가 예비하마. 천국을 내가 준비시켜 놓아. 그렇죠? 그 천국이 지상천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은 이미 온전해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 지상천국 내가 예비하마. 요한복음에서 영생 주러 왔다. 지금 막 지르셨죠?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희들 대속을 시켜주겠다. 제가 볼 땐 다 방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 때부터 죄를 지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러다가 대승기신원 진도 못 나갔는데 사실은 아담 때 원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아담 때 선악과 먹었죠. 예수님이 전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라고 봐요. 아담 때 원죄를 우리가 갖게 돼서 우린 지금 죄인이다. 이 말을 날리고 싶은데 그냥 죄를 사하노라 하고 끝내는 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 자녀라는 걸 그냥 믿기만 해도 자각하고 성령을 받을 수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학당에 오셔서 몰라만 해도 성령 자각하시죠. 그런데 이 간단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왜 나는 죄인이라고 딱 믿고 있어요. 아담 때부터 글렀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네 내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나 죽을 때부터는 그럼 죄 없는 걸로 합시다. 그 이후로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성경을 정확히 읽어보시면 아담 이브가 선악과 먹었을 때 하느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인간들이 우리들처럼 선악을 알게 됐으니 생명과까지 먹으면 끝장이다. 우리랑 똑같아진다. 이걸 경계합니다. 그럼 그 말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느님이 되려면 먼저 선악과 먹고 그다음에 인자가 주는 천년한국 들어갈 때 인자가 뭘 준다고 요한계시록이 돼 있죠? 생명과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인류 성장의 당연한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자기들만 원죄 때문에 사망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상계는 원래 죽어야 돼요. 생사필멸 스타워제도 나옵니다. 태어난 자는 죽어야 돼요. 포스의 이치예요. 원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요. 우주의 이치라고요. 이원성의 세계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현상계의 이치이기 때문에 아담은 사실 인간의 원형이고요. 인간의 원형이 육신을 잇게 되는 순간 사망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을 맞이하게 되니까 죽은 영 상태가 돼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소통이 안 되게 되고 한편으로는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돼요. 육신은 사망하게 되고 영은 죽게 되죠. 혼은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상 하시겠죠. 원형의 아담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원죄 때문이 아니라 당연하게 현상계 여러분 현상계에 접속하시려면 현상계의 캐릭터를 입어야죠. 현상계의 캐릭터를 갖게 되면 그 특징이 영은 죽게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게 되고 혼은 죄를 짓게 되고 육신은 사망 태어나고 죽고 하게 됩니다. 제약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제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약 속에 들어왔는데 아담이 놀랍게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한테 하늘이 이렇게 타락만 시키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 수 있는 힘은 줘요. 이 안에 영에다가. 아무리 죽은 양 상태라도 선악을 알 수 있게 해놔요. 양심이 작동하게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 선악의 기준은 누가 제시해요? 모세가 제시해줘요. 이렇게 관점에서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는 저의 마음대로 짓거리는 요즘 뇌피셜 이러는데 제가 마음대로 짓거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한번 보세요. 아담 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십이 판단 능력. 유교에서 말하는 십이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모세가 선악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줍니다. 율법이라고.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영이 살아나야 이게 지켜지지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줄 알아도 잘 못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과를 줘서 영생에 이르겠다는 것은 성령을 성령을 받게 해줘서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살아나면 혼이 성화되고 육이 거듭날 수 있는 이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깨치는 순간 사실은 영생이에요. 영적인 몸 없는데요. 영적인 몸 없으면 내가 쏴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신정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만 살게 되면 이미 영생이라고 보는 이미 영생이면서 또 영생을 더 향해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영생이다. 이미 성령 안에 사니까 하나님 안에 살면 됐지 뭘 더 바래? 몸뚱이? 그거 내가 만들어줄게. 이것도 방편이죠. 들어가 보면 결국 생명의 나무는 영혼 육이 온전해지게 만드는 힘이 그 성령의 힘이에요. 그 성령을 주겠다. 그럼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담이 인간의 제약 속에서 선악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으면 생명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 창세기의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성경 끝편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과가 등장합니다. 천년왕국 그 새에루살렘이라고 하는 불교식으로 하는 극락정토죠. 그런데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하늘에 있죠. 예수님의 극락정토는 지상에서 펼쳐져요. 지상에서 펼쳐지는 새에루살렘 극락정토에 들어가면요. 생명의 나무가 그냥 다 펼쳐져 있고 열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어서 거기 산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 생명의 나무를 먹고 영생에 이르는데 제 강의를 그동안 들으시다 낭망하신 분들 많죠. 영적인 몸을 얻어야 되는데 이건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도마보금에 보면 영적인 몸을 얻어야만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 없어서 한 건데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주보살 이상이면 저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미타불 정토도요. 원래 정토는 팔찌 이상 들어가는 세계거든요. 영적인 몸을 스스로 만든 사람들이 들어간 세계인데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보면 일주보살이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좀 더 쏜다는 개념이에요. 이분들이 극락정토를 따로 만들었다는 건요. 아미타불이 따로 극락정토를 만들었어. 이거는요. 본부들도 일반 중생도 들어올 수 있게 쉬운 정토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얘기해요. 원래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러 가. 이때 천국은요. 성령에만 안주하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영적인 몸은 내가 쏴줄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몸은요. 자력이 아니라 아미타 극락정토도 타력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힘만으로는 원래 못 들어가는데 일주보살만 되면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이건 똑같아요. 예수님도. 다만 지상 버전이에요. 지상정토인데 여러분이 일주보살 정도. 즉 늘 우리 학당에서 말하는 참나 안주 상태. 성령 안에 딱 자리 잡은 상태만 되면 성령과 함께 살아갈 정도만 되면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보자고요. 칭이 성화 성령 체험이 깊어지다 보면 내가 영생 쏴줄게. 약간 다른 의미에요. 원래 칭이는 이제 완전히 성령 안에 들어앉아 살고 성화는 내 혼이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아지고 이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는 좀 이렇게 축소시켜서 칭이 성령 체험하고 성화 그 성령 안에서 머무르고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몰라 체험하고 참나 체험하고 양심노트 쓰면서 열심히 참나 체험 깊게 만들다 보면 참나 안에 딱 들어앉아 살면서 양심도 지킬 줄 알게 되면 내가 여기 넣어줄게 하나님 자녀 맞으니까 그전에는 내 혼에 죽은 영 영이 죽어서 내 혼이 뜻대로 했는데 영이 살아나버리면 혼이 마음대로 못하죠. 영이 살아나버리면 하나님 자녀에요. 영이 죽어있으면 혈육의 자녀고 그냥 우리 아버지 자식일 뿐인데 영이 살아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자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달라져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하는 스토리에요. 큰 그림 이해 되세요? 오늘 뭐 기독교의 모든 걸 해버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들어가려다가 저 그림을 자 이 그림을요 이슬람 사람들도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슬람 사람들도 좋아해요. 봐서 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을요 이슬람 쪽에서 특히 지금 이란은요 대통령 이하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 가보시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림이 벽에도 막 붙어있어요.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이 거기는 마흐디라고 그래요. 마흐디라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유대인들이랑 그림을 같이 그려요. 그런데 오셔서 이슬람 세계를 만들어 주신다. 새해 이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쪽 설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싹 요한계시록처럼 짐승 때려잡고 천년한국 딱 열어놓으면 마흐디가 뒤에 등장해서 예수님한테 수고했어 하고 마흐디가 통치한다는 예언하고 예수가 마흐디라는 두 예언이 있어요. 이슬람 중에 시아파가 이걸 믿습니다. 순이파는 이걸 안 따르는데 그래서 특히 지금 이란 대통령은 내가 빨리 아마게돈을 빨리 가져오게 하려고 노력한다면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 짐승이 등장해요. 큰 짐승과 압제비 짐승이 하나 등장해요. 이란 대통령은 간단합니다. 짐승은 미국 큰 짐승은 미국 작은 짐승은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오거나 마흐디가 와서 요거 다 정리해주고 이슬람 세상 만들어줄 거예요. 그쪽도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 동양은 여기에 상응하는 게 뭘까요? 미륵이 오셔서 다스리는 용화세계에요. 지금 저게 용화세계에요. 용화세계에 들어가면 왠지 우리 안 죽지 않을까? 이게 영생사상이에요. 유대인들 이해하시기 쉬워요. 여러분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도 용화세계에 오면 미륵이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우리 안 죽게? 그냥 그거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또 쏘신 거죠. 그렇게 해줄게. 내가 다시 오면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도 지금 막 14만 4천명에 들어가면 이제 이 들어간 숫자 이 영생어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딱 못을 막는 바람에 지금 14만 4천 모은다고 막 힘드신 분들도 많죠. 그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죠? 몰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즉 내 혼에 이 잡스러움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영 순수한 영 제가 뭐라고 하죠? 이 순수한 영 I am 여러분 14만 4천에 들어가시려면 순수한 내 영의 본질 I am 상태에 머무실 수 있어야 돼요. 저기가 I am이 여러분의 본질이죠. 여러분 혼 혼작용이 뭡니까? 생각 감정 오감 생각 감정 오감의 본원이 뭘까요? I am 나라는 현존 나의 현존에 여러분 머무실 수 있어야 돼요. 침잠하실 수 있어야 그 자리가 성령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아버지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이해하게 됩니다. 성자도 이해하게 됩니다. 나도 또한 훌륭한 자 이 영을 통해 우리는 성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성부가 I am이죠. 아버지의 영인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는 거 나도 아버지의 분신이라는 걸 알고요. 자 이 영대로 살아가시는 성자도 이해하게 되고 나는 뭐가 되죠? 사실 나도 성자가 되지만 겸손하게 성도가 됩니다. 왜? 성자는 인자니까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니까 나도 성자가 되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 둘과는 형제 사이인 거예요. 같은 자식은 맞는데 성도 마지를 잘 따르는 동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동생 되는 성도가 됩니다. 성스러운 무리가 돼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성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 에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 극락 정토가 이루어진다. 그럼 그 정토가 뭘까요? 극락 정토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에루살렘 성이 내려온대요. 쫙 보석으로 만들어진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그 아미타경 보면 나오는 극락 정토 같은 묘사가 쫙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보석을 좋아해요. 그곳은 아무튼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요. 무력을 자극하는데요. 영적인 빛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건데 유마경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불경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중생의 마음이 정토다. 사실 우리 마음이 정토예요. 성도들의 영혼 육이 정토예요. 천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영혼 육에서 이루어졌어요. 당시 이 지구에 아무도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혼자 영혼 육이 살아난 거죠. 영이 깨어있고 그렇죠. 혼이 지혜롭고 자비롭고 육이 거듭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선포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뭐겠어요? 천국은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서 다스려지면 그 한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 새루살렘 극락정토가 펼쳐진다는 건요. 깨어있는 성도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엄청 나와야 돼요. 택도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대선에서요 극락정토 만들라고 주장하던 그런 후보가 있었어요. 포스터에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그게 극락정토입니다. 그게 사실 천년왕국이에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양심대로 다스려지는 세상 그러면 거기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꿈꾼 게 그겁니다. 단순히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지구의 51%가 양심 따를 때 천국 오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성령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51%라는 숫자가 아니라 헤게모니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이 지구를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영화세계이니 천년왕국이니 우리 민족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따 하려고 아껴두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뭐라고 했죠? 그거를 신시요. 신의 나라 꼭 도시가 아닙니다. 옛날 시티를 의미한 건 아니니까 이 시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를 말해요. 환웅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는 열었죠. 만년 전에 신의 나라를 열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나라가 뭘까요? 지상정토예요. 특징이 똑같아요. 하느님 아들이 내려와서 직접 다스렸습니다. 이 신시도 환웅이 내려와서 직접 다스렸던 곳이에요. 재밌죠. 저 천년왕국도 특징이 뭘까요? 인자가 하느님 아들이 내려와서 직접 다스리는 곳. 그래서 시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노래를 불러요.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시네 하고 우리가 미륵세상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세계 일반인간들이 다스리니까 죽은 영의 인간들이 다스리니까 죽겠거든요. 제발 위대한 부처님이 와서 직접 다스려줬으면 같은 염원이에요. 즉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종교교를 하는 건요. 종교를 석지하는 게 아니라 심정을 이해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인들의 심정 이해 못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전혀 우리 민족에 다 있는 얘기예요. 영화세계 미륵불 기다리면서 여러분 운주사에 가면 미륵불을 천 개를 조성해놓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세요. 다 가면 미륵불이 있습니다. 대충 만든 미륵불도 돌 대충 다듬어서라도 미륵불이 있어요. 이 땅에 천년 한국이 오길 바라는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 그 핵심은 뭐예요? 제발 사람다운 것이 나와서 다스렸으면 우리를 아무나 다스리지 말고 성령 깨달은 사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양심 있는 사람이 와서 다스렸으면 그냥 그게 다예요. 거기에 영생이 뭐니 붙는 거예요. 주변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여러분 본질을 보시자고요. 양심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스렸으면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 여기까지 그림 그리셨죠? 요한계시록 들어가 볼게요. 요정도는 요한계시록을 읽기 위한 사전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뽑힌 14만 4천명 벌써 기분 나쁘죠? 우리는 빠져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게 불쾌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미 세뇌당하신 겁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 땅 네모층에서 천사가 나타나서요. 땅에 바람을 불어요. 이 바다와 산과 초목을 다 해치는 무서운 동양식으로 말하면 가을바람 같은 것 숙살지기 숙살지기가 뭡니까? 정의로운 것은 남겨두는데요. 알곡은 남겨두는데 쭉쩡이들은 다 쳐버려요. 살벌한 바람을 불려고 하는데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떤 나무에서나 그 바람을 못불게 딱 막아요. 어떤 천사가 하나 올라와서 뭐냐면 이 천사들이 곧 불게 할 거예요. 네모퉁이에서 천사가 하나씩 올라왔죠. 그래서 불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천사 하나가 하나님의 도장을 딱 들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와요. 해돋는 쪽에서 딱 올라오더니 뭐라고 해요? 그 이제 바람 불어서 천지를 해치려는 그 천사들 네 천사들이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올라왔으니까 막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을 이마에다가 이 도장 찍기 전까지는 아직 해치지 마라. 이 땅이나 나무를 해치지 마라. 분명히 말하면 땅 바다 나무를 해치지 마라 이거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되게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어떤 한 성을 멸해버릴 때요. 멸할 때 멸하는 병사들한테 가서 다 죽여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요. 다 죽여라 그래요. 역사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한 부족이 한 부족 전멸시키 이런 건 인류 역사의 도처에 등장하는 스토리인데 제가 왜 구약을 경계하냐면 그 스토리가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화되어 버려요. 사실 인간의 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화되니까 제가 구약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계속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나라 병들 데려다가 싹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놈들은 죽이지 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탄화해야 하는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마에 도장을 먼저 찍어놓고 그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이런 게 구약에 등장합니다. 이런 일들이 또 모세 때도 여러분 쉽게 영화 보셨으면 문 앞에다 표시한 그 문은 안 죽이고 하늘의 기운이 다 죽여버리죠. 이집트 애들 다 죽여버리고 그런 스토리예요. 당연한 스토리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은 전제들은요. 환란이 와도 해칠 수 없다. 그 정도입니다. 천사들 추수꾼들은요. 추수꾼들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추수하려면 알곡은 태워버리고 추수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알곡은 태워버립니다. 일반인들한테 하는 비유가 비유이고 상징이에요. 이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한테 알곡은 불에 태워버리고 아 뭐죠? 알곡을 태우면 태워도 안 죽겠죠. 알곡을 해서 알곡은 잘 살려서 모셔주고 쭉쩡이는 태워버려라. 이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의 날이 오면 하느님 자녀 도장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서 부활해서 영생 누리고 쭉쩡이들은요. 불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여러분 지상천국의 강림만 생각하시죠? 제가 요한계시록 보면 느낀 것은 지상천국의 강림과 함께 지상지옥의 강림입니다. 신상필벌일 뿐이에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그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은요. 신상필벌 알곡은 상 주고 쭉쩡이는 벌 주겠다는 거. 이 땅에서 바로 눈에 보이게 하겠다는 거. 불지옥 들어가는 거 바로 보여주고 천년왕국에서 영생 누리는 거 왕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다 대접받는 거 진짜 왕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중생들 눈에 다 보이게 하겠다는 거. 사람들 눈에 지상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상지옥이 펼쳐집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시죠? 범죄자들 며칠 전인가요? 6살 아이를 성폭행했다는 50대 이런 뭐 그러니까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서 벌을 제대로 받을까요? 중형을 때렸다고 해서 보통 십몇 년 말도 안 되는 일들 많아요. 말도 아닌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악이 제대로 벌 받는 거 선이 제대로 양심이 상 받는 거 그냥 그거 이루어주는 세상이 온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제 멋지게 설명되고 있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도 해치지 마라. 그러면서 도장을 막 찍고 다녀요. 그 천사가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 긴장되시죠? 그래도 14만 4천 우리 동양에서는 1만 2천 도통군자 하면 좀 문이 더 넓지 않나요? 14만 4천 문이 넓은데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본 종자가 달라요. 자 이와 같이 도장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다 해서 보세요. 유다 지파가 예수님 지파라 제일 앞에 나온 것 같아요. 유다 지파 1만 2천 명 우리도 이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나죠. 그래서 그런 주장 실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요. 단지파가 사라져서 안 나와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라진 단지파라 그래서 단군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1만 2천 명 어떻게든 넣어보려는 분들도 있고요. 요한에 아예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잘 이해하세요. 저 1만 2천 명의 비밀을 제가 이제 밝혀드릴게요. 그 알보다 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저 1만 2천 비밀 지금 저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들이 휴거설이 다 여기서 등장해요. 이 1만 2천을 지금 휴거되는 사람으로 본다고요. 어떻게 휴거설이 등장했는지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애초에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거설이 왜 등장했는지 왜냐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우리가 이런 정보를 유튜브에 올려서 막자고요. 사이비 교회 난립을 좀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올 천년왕국을 부활해서 천년씩 살아갈 영생을 얻을 이 천년왕국을 다 상징입니다. 사실은. 왜냐 요한이 본 환상이에요. 적절히 풀어서 이해하세요. 여러분도 꿈꾼 거 다 그대로 고지곳대로 안 들이시죠. 어느 정도 부풀려졌거나 과장됐다고 보고 받아들이시죠. 그 부분 애초에 또 구약에서부터 계속 꿈을 꾸은 거예요. 이런 꿈을 같은 꿈을 계속 꾸니까 실제 같지만 현실화 현실화됐을 때는 또 맛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단 저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새에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이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고 있다고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니까 새로운 천년왕국도 뭐라고 불러요? 새에루살렘. 왜? 유대인들의 숙원이었어요. 우리의 수도 에루살렘이 진짜 진짜 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하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에루살렘이 됐으면 하는 그래서 다이도왕국이 천년씩 갔으면 이게 구약 때 많은 분들의 숙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염원이었어요. 진짜 좋은 세상 왔으면 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용화세계도 꼭 미륵불이 와야 된다. 그러면 불교인만 좋고 다른 종교인은 안 좋냐. 그게 아니라 이 보편적으로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을 의미한 것뿐이에요. 각 민족과 각 문화권에서 각 종교마다 다른 식으로 바라봤을 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삶을 볼 눈에는 새 에루살렘인 거예요. 새 세계의 수도 이해 되시죠? 이번에 트럼프가 수도 해가지고 에루살렘에 트럼프 역이 생긴대요. 그거 인정해줬다고 아주 그냥 잘 놓으시던데 아무튼 자 그러면 지금 이 12집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전 인류를 위한 전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게 신약의 정신이거든요. 지금 이건 너무 구약적인 얘기라고요. 구약까지도 끌어안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런 형식을 취해서 자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이 꿈꿔온 사업입니다. 그게 신약을 통해서 성취돼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 때는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만 받았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사상이 여기 들어갔어요. 잘못 왜곡되게. 그러니까 예수님 때 오셔서 그런 게 어딨어? 하고 사마리아인까지 다 껴안으면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 구약의 폐쇄성을 날려버린다고. 이걸 바울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실제로 전 세계에 기독교가 퍼지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때부터 이스라엘들한테만 이걸 퍼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제림하느냐 꼭 조건을 겁니다. 만국에 땅끝까지 내 복음이 전도될 때 그래야 동서남북 사방에서 천사들이 추수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씨를 뿌려야 추수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씨를 뿌리러 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죄를 탕감해 줄게 인류의 인류의 죄예요. 꼭 이스라엘만 죄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퍼트려라 복음을 땅끝까지 만국에 가서 퍼트려라 만국에 다 퍼진 뒤에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 와서 추수할 거다. 가르쳐주고 추수를 해야지 안 가르쳐주고 추수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만국에 다 퍼트리라고 했는데 구제받는 존재가 14만 4천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뭘 나타낼까요? 이거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말한 것뿐이에요. 구약 때부터 우리가 기다려온 이스라엘을 위한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 드디어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도다 라는 얘기뿐이지 실제로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풀시면 안 돼. 왜? 앞으로 온 인류가 구제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얘기랑 이 얘기가 따로 놀아요. 그럼 뭘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설명은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새 에루살렘이라고 했죠. 인류 전체의 영적 수도를 그러면 그 나라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들은 새 이스라엘이어야 되죠. 이 12지파가 기존 12지파랑 벌써 설명이 다릅니다.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찾기 힘들어졌어요. 이미. 예수님 때부터 이미 12지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다 흩어졌어요. 북으로 11지파 아래로 12지파 나뉘고 했다가 다 망했고요. 다 잡혀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싹 흩어졌어요. 계보를 파악하기 힘들어졌다고 그 당시에 이미. 그런데 왜 이렇게 게시록에서 썼을까요? 이 12지파가 상징하는 건 인류예요. 그냥 인류. 인류 중에 14만 4천 뽑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 가볼까요? 바로 이어집니다. 그 뒤에 나는 아무도 수요를 쓸 수 없는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봤다. 갑자기 이제 두 그룹이 등장해요. 14만 4천 외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보세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이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에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란 뜻으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고 했죠. 이게 성량했다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죄를 벗었다. 영혼용이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정량함을 가지는 보통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이죠. 이긴 자 이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기고 있나요? 여러분을 탐진치로 이끌고 있죠. 세상이 이긴 겁니다. 마귀가 이긴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다. 왜? 우리가 욕망에 쉽게 당하거든요. 그런데 영이 각성된 자는 성령이 강림한 자는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합니다. 죄악을 이긴 자 마귀를 이긴 자 죽음마저도 이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흰 두루마귀를 입고 손에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옥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하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자에 앉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옥자라고 되어있는데 보좌 이 보좌는 사실 여기 이 자리랑 어린 양은 하나이면서 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인자죠. 사실 하나님 여러분 볼 수 없습니다. 환상이니까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와 계속 전체 읽으면 헷갈려요. 보좌가 얘기하다가 어린 양이 얘기하다가 내용이 섞여요. 보좌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우주에 우주를 내가 만들었다. 나중에 어린 양이 외칩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자 뭔 얘기 얘기했어요. 하나예요. 자 여러분 보좌 여기 하나님이 앉아계신 게 보이죠? 사실은 여기 앉아계신 건 어린 양입니다. 왜? 사람은 사람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좌에 앉아계시다는 건 어린 양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을 통해서 얘기해요. 어린 양과 하나님 계속 헷갈립니다. 하나님에다 갖다 붙인 설명이 예수님한테도 붙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또 구분해요. 죽음을 겪으신 분은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은 죽음을 겪으셨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보좌와 어린 양 이 부분만 해도 성경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주장이었어요. 요한 보금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 보금에서 뭐라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예수님 말고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보좌는 눈에 보이는 보좌가 아니에요. 실제 눈에 보이는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셔야 맞겠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 스물 네 장로가 있고 내 생물이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흰옷잎은 흰옷잎은 무리들이 선 거예요. 보좌 앞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있는데 요한이 그 장로들 중에 그런데 이 24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지? 그랬으니까 요한한테 물어보니까 요한이 어른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장로가 잘 알지 않나요? 하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고 큰 환난을 겪었다는 건 뭘까요? 짐승들의 그런 환난을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짐승들이 등장해요. 인류를 괴롭히는 사탄마귀의 힘을 상징드리죠. 그런 환난을 다 이겨낸 사람. 그런 신앙의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서 성령에 안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확정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 어린 양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했다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에서 이런 존재들이 나왔다. 이분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옥자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딜까요? 새 에루살렘이요. 기억하세요. 새 에루살렘이고 밤낮으로 그분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자 옥자에 앉으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그들을 가려주실 겁니다. 줄이지도 이제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어떤 뜨거운 열기도 그들을 못 괴롭히고 시원한 장막 안에서 그들을 다스려주시니까요. 그리고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게 생뚱 맞아요. 옥자와 어린 양 계속 따로 놀다가 갑자기 합쳐지는 구절이 있어요. 옥자 한가운데 앉아계신 어린 양 그 전까지는 분명히 옥자에 앉아계신 분 따로 어린 양 따로 했는데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옥자 한가운데 앉아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샘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예언서에 나오는 25장 49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더위를 피하게 해줄 거며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49장의 예언이고요. 29장의 예언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죽음과 눈물을 걷어가실 거다. 안 죽게 영생 얻게 해주고 다시는 슬프를 이렇게 만들어줄 거다. 이게 성취됐다고 예언한 거예요. 즉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드디어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챕터인데 수많은 오독을 말씀드릴게요. 앞에 14만 4천과 뒤에 흰옷 입은 무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같은 양반들이에요. 이스라엘 지파를 들먹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일단 구분합니다. 둘은 다를 거다. 그래서 앞에 14만 4천이 있고 뒤에 흰옷 입은 많은 무리들은요. 이렇게 구분하는 일반적인 구분이에요. 제일 특이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강의 들어보세요. 앞에 14만 4천 명은 하나님한테 아주 인정받은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뒤에는 도장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속량 받았다는 게 도장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장 받은 사람들은 휴거 되는 사람들이고 첫 번째 이런 설이 있어요.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7년 뒤 환란 때 환란을 안 받고 하늘에서 편히 띵가띵가 노는 겁니다. 밑에 환란 받는 거 구경하면서 뒤에 나온 흰옷 입은 무리들은 환란을 겪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온몸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일단 그런 설명이 심보가 못 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오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만 휴거되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은 온 나라에서 모인 예수님의 피로 속량 받은 사람들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앞에 있는 도장 받은 14만 4천은 장교고 뒤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는 사병들이래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 헛소리입니다. 왜냐? 뒤에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묘사를 뒤에 가면 또 해주면서 모두 다 왕노르탈이라고 돼 있어요. 절대 사병과 장교 구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똑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봐보실래요? 뒤에 가보실 12페이지 가보실래요? 12페이지 새하늘 새 땅 21장입니다. 그 뒤로 나는 새하늘 새 땅을 보았다. 이전에 하늘과 그 땅과 바다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늘에 거룩한 도성 새 에루살렘이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새 에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내려오는 걸 봤다. 그때는 이게 천국이 강림하는 겁니다. 천국이 강림하는데 억자로부터 큰 음성이 울려서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다. 이제 천국에 사람들 살게 되었다. 누가 살죠? 성령 안에 안주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됐다. 예수님을 통해. 양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양심 지키는 사람들이 이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 다 씻어주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설명이 다른가요? 똑같죠? 자, 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세요. 20장 20장이에요. 새하늘 새 땅 내려오기 전에 지금 4번이요. 4절 20장 4절 보세요. 나는 또 나는 또 뭘 받냐면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받는데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게시하진 진리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했다고 해서 목이 잘린 사람들 영혼을 받다. 그들은 짐승이 다스리는 그 환란의 시기 동안 짐승과 우상에게 절을 안 했다고 즉 이마와 손의 낙인을 받는다. 여러분 짐승의 낙인이라고 666 바코드 이런 거 나오죠. 다 헛소리입니다. 짐승의 낙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성령의 낙인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의 낙인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이 양심을 저버렸다는 비양심 성령의 뜻대로 안 살았다는 낙인입니다. 무슨 바코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짐승의 낙인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낙인을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아서 짐승의 낙인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 짐승들이 아무리 유혹해와도 나를 타락시키려고 유혹해도 유혹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로를 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고 첫 번째 부활에 참가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참가한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 때 첫 첫 천년왕국을 여실 때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라 첫 열매고 여기 참가한 사람들은 영생어든이들은 다 왕로를 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왕로를 타면 누가 신하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제일 수도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그 자체가 왕로릇인 거예요. 그럼 그 성 주변에 누가 있을까요? 불지옥이 이 요한계시록은 극단적입니다. 알곡은 성에 들어가고 쭉쩡이들은 불지옥에 빠져요. 그럼 이 중간지대가 있지 않을까요? 이 중간지대를 유치해 볼 수 있는 설명이 있어요. 성 밖에 꼭 누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해요. 성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왕로를 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될 사역이 주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 나가는 존재죠. 그런 걸 왕로를 말할 수 있겠죠. 뭔 얘기 들으셨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휴거된 사람들은 하늘에서 놀고 땅에서 짐승의 환란을 겪어낸 사람들은 사병이다. 이게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왕로를 탄다고 분명히 써있었죠. 그리고 묘사가 똑같았죠. 그 사람들 구분하지 않았어요. 14만 4천과 그 사람들 전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슬픔 죽음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14만 4천과 지금 흰옷 입은 무리를 구분할 근거가 없다고요. 셀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오류가 일어나냐면요. 보세요. 앞에 14만 4천은요.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14만 4천은 이거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14만 4천은 도장 찍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도장 찍은 사람들은 고통 덜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도장 찍는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갑자기 그대로 이어서 나오는데 9절부터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 앞에 흰옷 입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래요. 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죠. 두 개의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뒤에 나온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이죠. 앞에 나온 사람들은 되게 고생할 사람들이고 14만 4천이 오히려 고생하고 뒷사람들이 휴거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시기가 안 맞아요. 환란 후라고 했죠. 자 뭔 얘기냐. 저 뒤에 가도 짐승의 표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자 뭔 얘기냐. 휴거 개념을 아예 놓지 마시라. 누가 휴거되고 누가 휴거되서 환란 피해 있고 지금 이 휴거 세례 기본이 뭔지 아세요? 7년 대환란 짐승이 다스린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서 하늘에서 놀다가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란 거요. 짐승의 고난 속에서 겨우 회생한 사람들하고 나중에 같이 만나서 천년 왕국을 누리는데 이때도 이 양반들이 더 하나님 한테 선택받은 도장 찍어진 사람들이 더 위일 것이다 이런 환란 때 피해 있다 내려와서 같이 천년 왕국 누리겠다는 아주 묘한 심한 발상들이에요. 휴거설 자체가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런 내용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14만 사천이 환란이 오기 전에는 벌써 오기 전에 도장이 찍어졌다. 여러분 7년 환란이 7년으로 상징되는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환란들이 있어요. 그 환란들이 오기 전에 그중에 제일 큰 환란이 온다는 거죠. 오기 전에 하나님 자녀는 이미 표를 받았다는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절부터는 구원받은 뒤에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14만 사천이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지금 새해로 살려면서 누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리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요한의 환상입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요한의 환상을 보다가 관련된 환상을 미리 본 거예요. 곧 도장 찍는 과정을 봤는데 이 양반들이 나중에 구원받는 모습까지 본 거예요. 그때는 헤아릴 수 없게 보인 거예요. 아까는 14만 사천 도장 친다는 얘기만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보니까 모든 인종 모든 인류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헤아릴 수 없게 거기가 14만 사천 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정도 이해만 하셔도 사입에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논리로 공격해도 여러분 빠지실 수가 없어요. 14만 사천 핵심은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 양심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첫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양심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이 생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에 휴거설이 다 날아가는 이유가요. 지금 14만 사천 은 도장 찍은 사람들 휴거 될 것 같죠? 나팔 부장 보실래요? 그 천사들이 풀이나 나무 모두를 해칠 땅에 있는 모든 존재를 해칠 때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다섯 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도장 찍은 사람들도 환란 때 다 겪습니다. 휴거 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나 기대하셨다면 우리 92년도 휴거 된다고 저희 다 까방에 제가 92학번 이잖아요. 까방에 불 끄고 그날 밤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뻥치면서 나 지금 천장에 머리 닿았다 어쩌다 불 켜고 그냥 놀다 갔죠. 그날 난리 났잖아요. 뉴스에 휴거 된다고 교회에 모여서 뜨고 그런 거를 성경에서 더 이상 찾지 마시라. 그거 찾을 정신에 뭘 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양심 지키면 여러분 영적인 몸을 예수님이 쏘신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이라도 잘 다듬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거를 제가 성령 안주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이게 불교로 식으로 말하면 불성 안주죠. 불성 안주면 일주보살 입니다. 재밌는 게 일주보살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 성 취보살 너무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믿음이 성취된 보살 이에요. 그래서 일주의 다른 이름이 신 상 응 지 믿음이 상응하는 자리 믿음과 함께한 믿음이 확신이 돼버린 자리입니다. 이 일주보살 불교에서 정 올바를 정 정 취 그럽니다. 올바른 올바른 길로 들어서기로 확정된 불이 이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마에 도장 받은 양반 아니면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간 양반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불교에서 정정치면 구원이 확정된 사람 즉 성불이 확정된 사람 사람 이게 톨게이트 통과했다는 건데 1주부터 원래 불교에서 톨게이트 통과했다고 봐요. 제가 볼 땐 일지라야 진짜 통과지만 1주면 이미 톨게이트 앞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확정된 거로 봅니다. 정정치 말고 사정치가 있어요. 사특한 길로 가기로 확정된 사람 이분들은 사막도로 가기로 확정된 사람입니다. 안입을 짜서 부정치가 있어요. 인연을 잘 만나면 성불 하고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생명책 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볼게요. 기독교식으로 생명책 에 이름 올라간 사람 입니다. 정정치 사정치 생명책 에 이름 없는 사람 입니다. 부정치 이름 은 없는데 올라갈 수도 있는 사람 입니다. 저개념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저개념을 왜 거부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꼭 창세 전부터 생명책 에 이름 있다. 자꾸 이런식의 표현을 쓰니까 중간에 어중간 한 사람들을 허용하지 않는거죠. 이름이 있건 없거나만 되잖아요. 창세 전부터 이미 이름이 있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느님은요. 하느님은 시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은 시공 밖을 말합니다. 시공이 없는 시점에서 볼 때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올라가 있지 않을까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아래 안주하면 생명책 이름이 있는 거고요. 성령을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예정돼 있대잖아요.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창세 전에 예정돼 있대잖아요. 하나님은 시공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정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성령에 안주하시면 뭔 얘기냐면 시공이 없기 때문에 언제 일어나도 하나님한테는 그게 현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했다는 지금 여러분이 하면 예정돼 있던 거예요. 간단하게요. 여러분이 지금 했어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농땡이를 부리시면 창세 전부터 농땡이 시공 밖에서 볼 때는 여러분은 그냥 창세 전부터 농땡이를 부리고 있기로 예정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창세 전부터 예정돼 있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이게 중세 때 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요. 여러분 수도사들이 다 설명했었어요. 시공 밖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죠. 여러분이 예언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천 년 뒤에 지금 예언을 봤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시킨 건가요? 짐승들을 키워낸 건가요? 따로 짐승 키우고 따로 막 이거 키우고 해서 한 번 붙자. 혼자 자기 혼자 지금 게임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뭐가 생겨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 예언을 받았어요. 1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건가요? 그럼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을 내서 한 거고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차원에서 현재처럼 보고 계신 것뿐이에요. 이 느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왜? 시공 넘어서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시공 너머에서 예정돼 있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힘내라고요. 너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돼 있을지 모르잖아. 더 힘내봐. 넌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지도 몰라. 힘내봐. 이런 거죠. 실제로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볼 수도 없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우기는 많은 분들 제가 볼 때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분들이 그렇게 우기고 다니실 리가 없거든요. 성령 안에 안주해서 양심 지키는 사람은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오묘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느님과 인간을 막 섞으시면 안 돼요. 하느님을 현상계의 존재처럼 놓고 계산을 하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공 밖에서 참나를 이해하시면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과 참나를 아시면요. 시공 넘어서 지켜보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천년 뒤, 만년 뒤도 현재처럼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뿐이지 하느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느님이 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노력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창세 전부터 올라간 것처럼. 이상한 얘기죠. 이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셔서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걸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정치고 부정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거죠. 현 시점에서. 노력하면 올라가요. 사정치는 지옥 가기로 확정된 양반들이니까. 이 양반들도. 그런데 이 양반이라고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느님은 어린 양 한 마리라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사정치도 구원해야 돼요. 결국에. 지옥 가서라도 구원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가 엄청 이기적인 얘기로 변해가 변질됩니다. 나 있어. 너 없을 거야.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실 분들이에요. 유황 불타면 제일 먼저. 아시겠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거 날려버리세요. 본질은 전혀. 그냥 성령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천국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지상천국이라는 건요. 예수님. 저는 이 그림 좋아합니다. 천주교 성경 앞에 이거 있죠. 원래 제가 이걸 로고로 쓰고 싶었던 사람인데 천주교가 써서 못 쓰고 있어요. 이게 황극이라는 게 하나님의 질서가 지배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학당의 로고가 R이라면 그 R이 실제로 현상계를 다스릴 때 천국이 올 때를 상징하거든요. 이 로고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죠? 인자예요. 예수님이 다스려야 돼요. 직접 와서.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 전제하는 이 무수한 전제들은 뭘까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이 전제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 공동체. 즉 교회입니다. 천국이 지상의 천국이 뭐냐면요. 지상에 있는 하느님 나라는 첫째 교회예요. 교회에. 기독교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지금 전국에 있는 법당이 즉 승가가 사실은 천국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는. 용하 세계에서 만들어질 천국이 뭐죠? 중생심이요. 중생의 마음이 정토입니다. 즉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사실은 천국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편의점보다 많죠? 몇 배 많아요? 요즘 또 편의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교회에 편의점보다 몇 배 많아요. 그럼 이 나라는 이미 천국이었어야 돼요. 여러분은 길 갈 때마다 천사들을 만나고 다녔어야 돼요. 양심이 꽉 차서 터져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면 여긴 그대로 천국입니다. 이 되시죠? 그 양반들이 도장 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성령 속에서 양심적으로 살자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황금률이라는 양심법 지키면요. 성도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인 거예요. 양심법만 지키면. 그걸 안 지키고 있으면서 천국이 오기만 바라고 휴고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개판인 거죠. 이게 지금 환란식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창고를 했다는 게 지금 환란의 시기라는 거고 절대 그런 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해야 구원받지.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새 에루살렘은 성도들의 공동체자. 1차적으로. 그분들이 머무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뜻이 다스려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첫째. 그거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무조건. 왜? 예수님의 마음에서 천국이 처음 이루어졌듯이 그게 확장돼서 수많은 존재들 안에서 성령이 살아나고 혼이 거듭나가지고 또 육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인 거죠. 세 에루살렘의 그래서 보세요. 세 에루살렘의 문이 3개씩 있대요. 동서남북에. 그래서 이 문이 3개씩인데 여기에 열두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럼 세 에루살렘이 그대로 세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얘기고요. 이 사방 동서남북 이런 주춧돌로는 십이 사도들의 이름이 있대요. 즉 예수님의 성령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에루살렘의 리더들이다. 그걸 상징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만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을 철저하게 배려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구약의 총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그냥 인류에서 14만 4천 명 얘기해도 되는데 열두지파 얘기를 꺼낸 거는요.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인류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고 온 인류의 영적 수도를 새 에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못 봤지만 새 에루살렘이라는 말에는 이미 들어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스라엘로 한정 짓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을 제가 볼 때는 악의 축이죠. 구약의 못된 것들만 배워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이런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을 못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악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좋은 일 날라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들의 한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띄는 것 뿐입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두 짐승 13장 9페이지요. 9번 보실래요?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고 칼을 맞아 죽을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고위에 보시면 어린 양의 생명체계 여기 나오네요. 천지 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에게 절할 것입니다.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 이때 당에서 짐승 앞에서 고민하실래요? 내가 창세 전부터 생명체계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실래요? 생명체계 이름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논리가 저게 돼버리면요. 코미디죠. 예수님은 뭐하러 대속을 하신 거? 다 뻘짓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겠죠. 구원받을 사람은 그냥 냅둬도 구원받겠죠. 생명체계 이름이 있으니까 다 뻘짓인 거예요. 다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따라 바뀌니까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창세 전부터 생명체계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성령 안에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면서 양심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자 뭔 얘기냐면 환란 때 수많은 권세가들이 부귀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해도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면서 넘어가지 않아야 그런 존재들이 사는 세계 그런 존재들이 우대받는 세계에서 여러분 당당한 이론이 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14장 보실래요?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14만 4천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걸 보았다. 이 시온산은요. 다이시 언약을 받은 곳이고 여기는 시온산이 새 에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지상 천국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되게 축복을 내려주는 땅으로 이렇게 신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고요. 신해산의 정반대 개념이에요. 거기는 우리한테 되게 이제 죄가 뭔지만 가르쳐주지 답은 주지 않는 곳이라면 엄벌하겠다라는 그 공포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들은 곳이면 시온산은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겠다 하는 축복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이미 새 에루살렘에 들어선 겁니다. 이거는 또 시기가 지금 뒤를 보고 계신 거예요. 환난 후를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는데 자 설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인지 누군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3절 14만 4천 명이 옥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앞에 뭡니까? 흰옷이름은 무리들이 흰옷이름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닌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14만 4천이고 하나님 섬긴 흰옷이름은 무리는 또 그 아닌 별도의 더 하급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는 이런 추측은 다 잘못된 겁니다. 흰옷이름은 무리들이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 설명이 죽이죠. 이 노래는 땅으로부터 구출된 14만 4천 아니고 아무도 배울 수가 없는 노래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수천각들입니다. 너무 직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못 가겠네요. 장가 가는 바람에 이런 게 아니고 음녀 음탕한 여자로 상징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다. 이런 뜻이고요.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어린 양과 하나의 자 이거요. 보세요. 세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4만 4천 무리는 지금 이 무리예요. 이 무리가 어린 양의 지배를 받고 있죠. 어린 양이 지금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 하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는 직접 다스리려고. 직접 못 다스리니까 사형 당하셨잖아요. 직접 다스리려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양반들도 사실은 같이 작은 왕들이에요. 다 주인공들이에요. 주체들이면서 성령 안에 살아가니까 다 하느님들이거든요. 하느님들은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낫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몸은 바울이 말했듯이 성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도 왕인 거예요. 다. 하느님들이에요. 다. 하나님들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여러분을 몸의 지체로 몸의 각 부분들로 해가지고 한 덩어리처럼 불러가고 그래서 그거를 어린 양만 따라다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들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아무런 흠이 없더라. 예수님처럼 흠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원래 예수님한테만 붙던 설명인데 흠이 없는 존재가 같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만 뭐만 좀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뭘 좀 더 볼까요? 아 13페이지 13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하나 그냥 다 떼시는 것 같은데 13페이지 세루살렘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자 이제 거룩한 도성 에루살렘이 10절이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21장 10절인데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여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옷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마다 천사가 하나씩 있었고 열두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도성에는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이스라엘인들의 수건 사업이 성전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과 하느님을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누가 거기 계시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빛나는 겁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과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밝혀주고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 되주니까요. 그리고 망국의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다니면서 빛의 왕국이에요. 땅의 왕들은 그 보아를 가지고 그 도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대문 닫을 일이 없고요. 그런데 27절에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에 못 들어옵니다. 흉측한지 거짓 일삼는 자도 결코 못 들어옵니다.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체계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 그 안은 하나님 자녀만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이 양반들이 다 지금 유황불 속에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도성 밖에 여전히 중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겠어요?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역해야죠. 땅끝 전도 나서야죠. 여전히 그때 가도 또 사역하셔야 됩니다. 활랑만 누리시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보실까요? 마지막 22장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곧 가겠다. 그런데 이 곳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긴박함을 주려고 곧 곧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땅끝까지 전도된 뒤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인이 한입으로 두말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세대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망국에 다 전파한 뒤에 그날은 올 것이다. 이 말을 한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왔는데 아직 올라오면 멀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긴박감을 조성해줘야죠. 그래야 움직이죠. 2000년 뒤쯤 이러면 안 할걸요. 아무도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이 성을 가지고 가겠다. 이 상을 가지고 가겠다. 행실대로 갚습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 안 돼요. 그 믿음을 행실로 입증하셔야 돼요. 믿음을 통해 믿음을 성취한다는 건 성령 안에 사신다는 거고 행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이에요. 행실은 행실로 보여줘라. 그런데 행실 없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행실을 갖춘 그 믿음으로 보여줘라. 예수님 입인데 지금 이 말을 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봐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생명의 나무를 차지할 권세를 얻고 그 성문으로 그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기 죄를 씻어가면서 영혼육을 거듭나게 해서 그쵸? 생명의 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영혼육을 정화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대도다. 나 예수는 내 천사들을 보내어 모든 교회에 이걸 증언하게 하겠다. 나는 다이세 뿌리에서 도둔 그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나는 빛이다. 육으로는 구약적으로는 다이세 후손이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래야 구약의 예언이 성취돼요. 다이세 후손 중에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이세 후손이라고 밝힌 게 아니라 다이세 후손이라고 밝혔으면서도 다이세 뿌리에서 도둔 그의 자손이며 후손이라고 밝혔네요. 또 다른 데서는 나는 다이세 주다. 이런 말도 하시죠. 뒷부분은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빛나는 색별이다는 것은 다이다곤 상관없이 다이세 오히려 주다. 다인마저도 하느님으로 섬긴 사람이다. 이것도 같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후손이면서 그 주다. 어떠세요? 요한계시록 간단하지만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보셨는데 답은 뭘까요? 여러분 양심이 승리한 세상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부터 성도 공동체가 지상천국이라는 얘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유마경하고도 통해요. 여러분 마음에 양심이 주가 되지 않는 한 이 땅에 양심 세상을 오지 않는다는 제가 왜 그렇게 민주시민 깨어있는 시민 바를 경계하라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바라는 이미 우상승배자예요. 양심만을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양심 안에서 양심법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마라는 양심법을 따를 때 여러분 안에서는 이미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예수님이 두세 명만 모여도 내가 함께 할 거라고 그랬는데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주는 당연히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덩아리가 돼요. 천국의 지구 분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지상천국이라는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의 분점이에요. 동질의 천국이 여기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동질이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포용을 해주는 더 문을 넓혀준 천국이죠. 사실은 동질의 의미도 있으면서 일반 중생도 조금만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 진실과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 만들겠다는 스토리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듭나야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아껴놨다는 게 우리 민족과 이유대 민족이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삼국류사 보실래요? 하나님의 아들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요.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요. 홍이 인간 하려고 내려와요. 그래서 신실을 열어요. 신의 나라를 열어요. 그 나라에 누가 참가하죠? 곰과 호랑이가 있죠. 유황 부른 호랑이입니다. 사정치. 곰은요? 정정치. 곰은 백일간 수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람도 해서 들어가요. 호랑이 못 들어가죠. 똑같은 스토리 아닌가요? 똑같죠. 스토리가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옥녀 프로젝트 막 농람으로 한 게 똑같은 스토리예요. 양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뜻 따르면서 사는 이런 존재들이 돼야 그 신의 나라 지상 천국에 참여할 수 있고 아닌 존재들은 벌받게 돼있다. 이게 거기 참가 못한다. 성령이 어두운데 어떻게 양심이 어두운데 어떻게 참가해요?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거기 양심적인 사람들만 사는 세계 여러분 들어가시면 죽어요. 답답해서 그렇죠? 내가 준비가 안 돼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그 빛이 눈부셔서 못 들어가요. 환자한테는 너무 강한 빛도 힘듭니다. 처음에 그렇죠? 조명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결국 지옥도 여러분 여기는 벌만 얘기하는데요. 갱생시키려고요. 신과 함께 보세요. 지옥은 다 갱생시키려고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지구상에 있는 감옥도 결국 사람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람 만들겠다고 더더구나 거기선 양심이 강조돼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새해로살렘에 띵가띵가 놀면서 살면 됩니까? 이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진짜 사도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 속에 살아간 사람이라면요. 지옥불 속에 빠진 사람 건질 생각부터 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분들 잘못 만나면 딱 그럽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너는 천국 못 갈 사람이니까 이번 생에 인연을 맺어도 대충 맺자 하는 그런 분들 많아요. 거만합니다. 천국에 아주 노른자 땅을 이미 사두신 분의 거만한 표정이 있어요. 그런 분 장담합니다만 못 갑니다. 성경대로라면 제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분 벌써 남한테 상처 주고 있고 역지사지 안 하고 있고 황금리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가요. 11조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11조는 구약대 논리예요. 신약은 사랑입니다. 성령 안에서 양심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11조 내는 사람이 아니고 11조 내는 사람은 그 목사한테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겠죠. 하나님한테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가 돈 필요하대요. 사랑 달라고 사랑 양심 지키라고 그걸 꼭 듣고는 항상 그분들의 마인드 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자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덤비시는데 그걸로 전혀 될 일이 아닌 생명책의 이름이 돈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그 생명책은 이미 그건 이미 그건 데스노트면 모르겠지만 생명책이라면 거기에는 오로지 양심 지킨 사람들의 행적으로만 그게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충 그 감옷이죠. 14만 4천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시라. 그건 상징적 숫자입니다. 12천 12지파마다 12천 12지파가 지금 10이란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완전한 수라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천인 거죠.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왜 천을 곱했나요? 천은 많은 숫자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어떤 종단에서 진짜 숫자지 그게 천이 왜 어디 성경에 천이 많은 숫자라는 증거가 있느냐 막 욕하시다가 나중에 천사들이 천천이요 할 때는 천사들이 천천 그러면 천 곱하기 천이라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천은 많은 숫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풉니다. 한입으로 한 종단에서 두 말을 합니다. 헛소리죠. 말도 아닌 소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여기 돼요. 적인 저기대로 아닙니다. 천은 그냥 진짜 큰 수를 상징해요. 천사들이 천천이 있다 이런 말 써요. 만만 있다 그러기도 하고 꼭 둘을 곱할 필요 없이 곱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천천 자체가 많다는 뜻이에요. 만만 자체가 그러니까 만이천 만이천 이런 의미는 온 일 중에 엄청난 수가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하기 나름이니까 경전을 쓰고 복음이라고 하지 정해졌으면 이게 복음이니까 자랑질이지 난 간다 니네는 죽어봐라 짐승 밑에서 그런 심보로 있다면 이게 우리가 봐야 할 책 자체가 아니고요. 철저히 기준은 성령과 양심이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성취하셔서 성령 안에서 거하시면서 여러분 매일 성령을 마주하시나요? 여러분 안에서 20년 전쯤에 한 번 만났었다 이런 거 안 돼요. 생명책에 그럼 이름이 아마 희미할 겁니다. 거의 늘 지금 이 시각 성령을 만나야 성령의 소리인 양심이 들리죠. 바울처럼 나는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견너라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야죠. 그런 바울도 또 전전근근합니다. 혹시 거기 못 들어갈까 봐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만 떠시면 안 됩니다. 14만 4천 숫자 모은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흰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성령 늘 몰라 몰라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죠. 예수님이 몰라라는 게 뭐죠? 기독교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면서 오로지 황금률 양심만 지키시는 거 그게 제일 지름길이니까 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